각자 케법 이게 앞에 까지 딱 닫지 말아야면 클론들은 나를 못 죽여 히가 타 헬로우 히읍어 깜짝아! 아 놀래라 아 근데 이게 뭐가 본체고 뭐가 클론인지를 모르겠어요 큰일났다 일단 한 번 싸 볼까? 클로우 아 C 클론이야 클론은 죽지 않아요 뭐야 왜 젖다우를 걸어? 임마 어 이다! 얘다! 본체가 등장했어요! 나 본체 일로 유인시켜야 되는데 본체 어떡하지? 본체씨? 이 소리를 듣는다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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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체 온다 본체 온다 나 이거 할머니 여기 올 때까지 안 나갈거야 이거 아까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 없어 이거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니야 나 그레니 초고수 키맨팔 난 겁먹지 않아 당당하게 나간다 어! 어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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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망이! 아닌가 클론인가? 여긴 저의 집이겠죠? 또 여기서 뭔가 해야되는건가? 뭐냐? 여기 핏자국? 자 여기서 뭔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방금 무슨 아이템인지는 정확하게 못봤는데 어! 누구세요? 아 환청인가? 헛소리 하지마 인마 아 환청이 아니구나 환각환각! 미안해요 무식해서 아니 이게 뭐야 야! 야! 쳐다보지마루! 쳐다보지마루! 뭐야 이거 우주선이야? 이게 가자! 아! 야 이따그로 시작된다고 게임이 게이 lament을 fist 야게임을 미끄납프게 시작되니 내 뒤에 있는 이 그림자 혹시 벽 형님이십니까? 맞으시군지요? 벽 형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! 제가 이걸 차만 발견하고 아이 차가 뭐 내 눈에 보이질 않아! 벽 형님? 벽 형님! 좀만 시간을! 야 너 나 쏠 때 아니야 멍청아! 위를 봐! 위를 뭐라고 위를! 너랑 나랑 싸울 때가 아니다! 그래 야 최후의 싸움이다 어떻게 우리 곧 죽는다 우리 둘 다 아아 내 눈! 아아 내 눈! 아아 내 눈! 쟤도 죽었겠지? 이거는 이런 가운데 쯤에 내려야 돼 난 그 사실을 알아버렸지 저 이 근처에서 안전하게 아이템 파밍하구요 자 M16 먹어주고요 제가 근처에 사람 없죠? 근처에 사람 있다 저 사람 목표를 포착했다 와아아아아아! 와아아아! 아아악! 자릿지 않는다! 죽어! 아아아! 잠시만요! 아악! 아아아악! 왜 한명 더 있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흔인한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난이도가 원래 그 오리지널 발디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만은 즉슨 저는 이 게임을 깨일 자신이 없습니다 어! 어 공주님! 표정쌤이 공주님으로 바뀐거야? 어 저런 아오 노오 너오 노오 저 꼬라지 좀 봐요 아!! 선생님!!!!!!! 이거 진짜 안돼요 이거는 저 진짜 방금 너무 각이... 스테이크 무조건 클리어 각였단 말이에요 진짜로 눈치꼬치가 없지 괘씹! 안돼요! 아하하 진짜 깨빠지네 성격을 지키는 중 성격을 지키는 중 감사합니다.